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의 컬럼 일립시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속성을 사용하면 선택 항목의 텍스트가 선택 항목 목록의 너비보다 긴 경우 말줄 인표를 사용하여 선택 항목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컬럼 일립시스 속성 값을 툴로 설정하십시오. 단, 서브메뉴 사이즈 속성이 픽스트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입니다. 현재 컬럼 일립시스 속성 값은 펄스이고 서브메뉴 사이즈 속성 값은 픽스트입니다. 이 경우 텍스트가 긴 선택 항목들은 두 줄에 걸쳐 표시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항목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컬럼 일립시스 속성 값을 툴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텍스트가 긴 선택 항목들은 말줄 인표를 사용하여 모든 항목들이 한 줄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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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